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령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이종성이라는 분이신데요 청취자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YG? 네 이종성 작가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저랑은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 각별한 인연 때문에 모신 건 아닙니다 모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채껄상에서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루자고 했더니 마침 저자도 알고 하니까 내가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읽어준다 이런 분위기로 읽었죠 아니 읽기는 읽었죠 읽으려고 했죠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목이나 부제가 너무나 흥미롭기 때문에 읽으려고는 했었지만 우선순위가 있었던 책은 아닌데 YG가 별로 관심 없는 분야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이 많은데 유독 관심 없는 스포츠에 관한 책을 오늘 소개합니다 최근 출간된 야구의 나라의 저자이신 이종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이종성 교수입니다 네 무미건조한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니었는데 음 뭐 저 술 한잔 드릴까요? 이종성 교수님과 저는 진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올해로 기자 생활을 한 지 21년째인데 그 21년 전에 제 책상 앞에서 같이 기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직장 동료? 네 직장 동료 오 선배신 거죠? 나이나 학번은 저보다 한참이었는데 사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건 아 입사 후배입니까? 독인객인 입사 후배까지는 아니지만 아 비슷한 시기에 그래가지고 같이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좀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참 어린 후배가 입사는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맘먹었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는지요? 글쎄 뭐 맘먹었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그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때는 워낙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풀리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주변에서 깨지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이차하고는 별개로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고요 2003년 6월에 제가 딱 출근을 하니까 그때 되게 우거지상으로 제 앞자리에 앉아서 막 뭔가 기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는 과학 전문기자로 입사를 한 거였고 앞에 앉아서 우거지상으로 기사를 쓰던 우리 이종성 교수님은 당시에 스포츠 전문기자로 아니 프레시안에 스포츠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썼는데 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스포츠 사실 이종성 교수님께서 스포츠 전문기자로 있을 때는 프레시안에 스포츠 기사가 굉장히 돋보였었는데 중간에 공부의 뜻이 있어가지고 프레시안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셨어요 그 다음에 프레시안에 스포츠 기사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안 썼죠 아 없어졌어요? 네 저자 소개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야구를 하는 것보다는 TV로 야구 중계를 보고 관련 기사를 읽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어쩌다가 프레시안에서 스포츠 전문기자가 된 거예요? 원래 조그마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뭐 여러가지 기회도 안 됐고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어떻게 프레시안이라는 좋은 매체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스포츠 기사를 못 썼고요 그때 마침 이라크 전쟁이 아마 발발했을 때여가지고 저기 아들 부시 시절에 그래서 거의 번역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번역기사 보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영어를 잘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영어를 잘한 건 아니고 빨리 보긴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엔 잘했나 보지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쓰게 됐는데 이라크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아까 우거지상으로 기사 쓸 때가 언제냐면 기사를 바로 못 올리고 출력해서 중간 데스크에게 제가 그거를 보여줘야 됐던 시기였어요 옛날이군요 커트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나 다른 뭔가를 해주면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거의 끝이여가지고 답이 안 나왔죠 같은 데스크 선배였었거든요 그분 스타일이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빨간색 칩입니까? 아니요 대체로 한 처음에 한 한 달락 정도를 읽어본 다음에 양구씨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래서 확 던지시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끝까지 읽지도 않고 얼마나 못 썼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강양구 기자도 그렇고 제 기사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그거는 아닌데 뭔가 다른 뜻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잠깐 하면서도 화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이종성 교수님께서 당시 이종성 기자 선배죠 선배가 양구야 잠깐 나가자 이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아마 이종성 교수님께서는 그때는 담배를 피셨던 것 같아요 담배를 뻑뻑 피고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같이 간접후변하면서 막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아무튼 그 데스크가 하도 깨는 바람에 열 받아서 그만두고 공부하러 영국으로 유학 갔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좋은 기자 생활을 몇 년 하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유학 갔다 와서도 다시 그때 휴직 상태로 석사를 한 거였고 박사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는 중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왕 시작한 거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여유가 되면 박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박사를 정말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때도 이미 나이가 꽤 있었는데 도저히 지금 아니면 그걸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냥 가본 거죠 박사는 그래서 기자 생활은 몇 년 하셨냐니까요 기자 생활은 해수로는 6년인데요 실제 기간은 한 번 5년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영국을 가신 거네요? 그렇죠 석사하고 왔다가 또 박사하러 가시고 1년 반 있다가 다시 간 거니까요 석박사를 드몽포트 대학교라는 곳에서 하셨는데 레스터에 있다 영국 레스터 소재라고 되어있는데 레스터시티가 있는 그 도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학인데 왜 이름은 이렇게 불어같이 생겼어요? 드몽포트라니요? 드몽포트 백작이라고 그분이 사실은 후원을 해서 처음에 만든 학교라서 그런 거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사실은 좀 견원지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YG는 레스터시티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면 영국에 유학하실 때는 레스터시티 경기보로도 가시고 네 그런데 그때는 2브리그 3브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득보잡의 팀이었고 지금 완전 0됐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난리 났잖아요 축구팀입니까? 네 그럼 뭐요 야구팀이겠어요? 영국에 있는데 아니 그래서 축구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팀 중에 하나죠 최근에 좀 약간 뜨는 팀 중에 하나 최근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종선 교수님을 모신 건 야구의 나라라는 책으로 모셨는데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둘이 다녔던 프레시아 매체가 월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고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했었고 우리 이종선 기자님은 그때 방송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방송 출연이 아니라 당시에 막 영국, 유럽의 프리미어리그? 그게 막 뜨고 있을 때였거든요 중계방송 해설 진짜? 네 스포츠 TV에서 아마 그런 거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미 영국 축구 전문가 뭐 이런 거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저기 생중계도 있었지만 녹화 중계가 꽤 많이 있을 때였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한 10분 얘기해봤는데 말발로 해설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전문성으로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냥 싼 맛에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해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수락할 정도면 그때 이미 영국에서 무슨 학위 받고 이러기 전인데도 좀 그래도 내가 축구 좀 본다 하는 분이었겠네요 열심히는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좀 급해서 그냥 그때 제 기억에 당시에 그 스포츠 도박하시는 분들 막 그 토토복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이트에서 우리 이종성 교수는 욕을 되게 많이 했던 왜요? 잘 못 맞춰?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하게 틀리거나 틀리는 쪽으로 가거나 맞는 쪽으로 가면 차라리 좋은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되게 잘 맞다가 그 야구의 나라라는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저는 이제 SNS에서 우연히 처음 딱 봤는데요 일단 전 야구 팬으로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흥미가 확 끌렸고 어느 팀 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재가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어떻게 야구를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나 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부재가 없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야구에 관한 야구를 즐기는 야구 덕후가 쓴 이런 책 그런 책도 최근에 하나 나오긴 했던데 네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거 부재를 보니까 이게 약간 미시사 계열 내지는 뭔가 이렇게 사회학 계열의 책인가 보다라고 해서 저도 제목이 야구의 나라라고만 돼 있으면 설사 저자가 이종성이었다고 하더라도 볼 생각이 없었을 텐데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어떻게 야구를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나 라는 부재를 보니까 오 이건 궁금하지 궁금하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읽어볼 책으로 딱 픽해놨었는데 야구 팬 야구 광인 JYP가 오 이 책 하자 오 심지어 저자가 너랑도 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 잘 아는 선배죠 라고 하면서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그 전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YG한테 읽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 뭐 예측하신 대로 전 두산베어스 팬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이제 어느 팀을 좋아하는지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저자에 대한 호감이 확 떨어졌죠 네 같은 팀을 응원했으면 막 올라갔을 텐데 좋아하는 축구팀은 어디입니까? 저는 좋아하는 축구팀은 원래 안양 LG였고요 네 지금은 안양 LG의 후신인 FC서울을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많죠 안양 LG가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네 그 두 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FC서울 참 좋아하기 힘든 팀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야구와 축구 중엔 뭘 더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72년생인데요 70년대 초반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하면 야구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회원 하셨습니까? 네 두 개나 했습니다 어디어디 하셨어요? 저는 삼성하고 두산 했습니다 그때 오비베어스 그때 두산이었는데 왜 두산을 버리고 삼성으로 간 거예요? 아니요 저기 삼성 라이온스라는 팀이 생기기 전에 제가 대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팀을 좋아했었어서 그게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은 왜 했어요? 잠바 예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 오비베어스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언급결에 하게 된 거죠 제 인생에 가장 일종의 한이죠 가슴속에 맺혀있는 응어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두산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을 못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년 차이로 초등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회원 그러면 JYP는 고향에 있을 때부터 오비베어스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럼 근본없는 선택은 왜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근본없는 말을 쓴 건 오비베어스를 좋아해서 근본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대체로 부산은 롯데자이언트 아닌가요? 자 우리 부산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길 바라죠 어쩌다가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몇 년 전에 축구 관련 월드컵 관련 책도 쓰셨더라고요 작년에 사실은 쓴 거고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렇죠 2022년 2022년 12월에 나왔더라고요 2022년 월드컵에 맞춰서 내려고 했으나 늦어져서 월드컵 끝난 다음에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애초에 제가 그 의뢰를 조금 늦게 받아서 월드컵 책은 그게 아마 거의 최상이 아니었을까 가장 빠르게 전 또 월드컵 관련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요 그럴 리가요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원래 질문은 야구의 나라는 어떻게 쓰게 되셨냐 야구의 나라라는 책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목도 그렇고 부제도 그렇고 제가 어느 정도 컨셉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뽑아내는 데까지 지금 방송하는데 옆에 편집해 주신 편집자분도 계신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한 4, 5년 전에 아마 처음에 이런 얘기를 그냥 주고 받은 거죠 근데 그때 했던 얘기는 대표님께서 저한테는 아니 축구 K리그가 이 정도면 노력도 많이 했고 마케팅도 많이 했고 젊은 친구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아직 한국은 프로야구 일색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긴 하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장 현재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과거에 퇴적층처럼 거의 쌓여져 있는 거의 100년가량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키워드로 이게 명문고 커넥션은 굉장히 버리기 힘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야구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 부분은 누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기획은 먼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종성 교수님 본인이 짚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 생각도 있었지만 대놓고 이거 한번 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용기는 솔직히 안 났고요 그런 얘기를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자주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대표님과 이 야구의 나라를 펴낸 곳이 틈새책방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틈새책방 이거 저 그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 무슨 아주 뭐지 지극히 사적인 그 시리즈 맞죠 지극히 사적인 이탈리아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 러시아 되게 잘나가는 출판사에서 내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영광이죠 그 틈새책방의 대표님 지금 여기 녹음하는 현장에 계시는 그 이민선 대표님이신데 이민선 대표님이 출판계로 전직하시기 전에 스포츠 잡지에 편집장을 하셨었어요 그래요? IG는 진짜 모르는 게 없군요 그래서 또 이종성 교수님과도 그때부터 친분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일단 전 야구팬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읽는 사람이라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제가 아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뭐죠? YMCA 야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예전에 근대 20세기 초반에 한국사회 관련된 책들도 몇 개 보고 해가지고 일부는 알았지만 꽤 많은 부분은 야 이거 이런 거였구나 그럴 듯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질문 드리겠지만 몇 가지 또 의문도 생겼고요 네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원래 제 미시사 계열을 좋아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한 10년 20년 전에는 언젠가부터는 안 읽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는 미시사 책을 읽었습니다 YG는 재미없었죠? 야구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저는 진짜 지식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구 룰은 압니까? 야구 룰은 압니다 알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야구 룰 중에 뭐 하나 오프사이드는 뭐예요? 그건 축구죠 아 네 아 저런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ABS는 뭔지 알아요? ABS는 뭔가요? ABS는 자동차 아닌가요? 피치클락 알아요? 그건 뭔가요? 아 모르네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글쎄요 저는 저기 제가 얘기해야 될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저의 최대 목표는 야구 룰은 야구 룰을 몰라도 설령 지금 좋아하는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어도 한국 프로야구가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챕터 또는 두 챕터는 어 이런 거는 내가 뭔가 관심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라는 부분이 조금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쓰기도 했고 저희 편집자님도 그런 얘기를 이민선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저에게 이제 많이 했던 거죠 적절한 발언이셨습니다 야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읽어도 재밌다 라는 마케팅 관련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JYP가 야구의 단어를 좋아한다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고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국가대왕전만 하면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축구팬이 되잖아요 그리고 축구 경기를 막 다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프로축구보다는 프로야구가 훨씬 더 인기가 많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야구팀은 그 지역이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 팀들이 있는데 축구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축구도 좀 있어 근데 저는 근데 정도가 굉장히 덜하잖아요 뭐 버스에 불 지르고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김혼비 축구도 좀 있어 김혼비 작가 등등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는 그 프로축구다 이름도 저는 거의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 뭐 축구나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야구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은 딱 얻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이종석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여섯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조선야구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한 10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YMCA 야구단 이런 걸 같은 배경이죠 그리고 이제 파트2에서는 해방 공간을 파고든 야구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또 야구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거고 파트3은 한국 야구의 부스터 제1교포 선수와 은행야구단 아 요거는 이제 한 60년대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기 저는 전혀 모르던 이야기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제일 덜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파트4가 되면 고교야구 황금시대 이제 70년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파트5에서는 프로야구의 원형을 제시한 해외교포라고 해가지고 프로야구 출범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프로야구 시대라고 해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죠 요즘 지금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WBC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파트7,8 정도까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던데 그거 이 책의 판매고에 따라서 아 2권 나옵니까? 야구의 나라 2?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대표님 몇 부 팔리면은 저 야구의 나라 2 지필 계약하자고 하실 겁니까? 5만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 내겠다는 의지죠 야구의 나라 2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천부라고 하셨으면 적절했을 것 같은데 5만부 부르셨어요 아주 확고하게 2는 없다 사실 2에 해당하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야구잡설이라고 그 책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재밌어요? 네 저는 그 책도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네 분이 쓴 거잖아요 네 분이 각자 응원하는 팀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분은 그 네 분 중에 없더라고요 있었으면 내가 샀을 거야 그분이 쓴 부분을 보기 위해서라고 근데 네 분 다 저랑 응원팀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또 스포츠 관련해서 책 많이 내시는 작가 선생님 중에 김은식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김은식 선생님도 야구 관련해서 책을 낸 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야구 관련 책 몇 개 있어요 그래도 가끔 삽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나온 야구 책 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야구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주류가 되었는지를 그냥 쭉 훑은 책은 처음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혼자서 속으로 웃었는데 우리 집에 야구 관련 책이 여러 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지? 라고 떠올리다가 문득 하나가 떠올랐는데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말하자면 박철순 위인전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야구 책 하나 있어요 선동열 그게 제목이에요? 네 심지어 선동열 감독, 선수 감독, 사인까지 있는 그 질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구는 한국에 들어온 게 미국 선교사들이 들여온 거죠? 핵심으로 1904년 또는 1905년 기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광주에 있는 선교사가 게임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어서 사실은 최초의 야구 경기가 언제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야구를 가져왔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미국 선교사들이 분명히 몇 명 안 됐을 테고 처음에는 게다가 선교하러 오면서 막 방망이랑 공이랑 글러브랑 갖고 왔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야구를 하게 됐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근대 스포츠 전체로 놓고 보면 선교사들이 전달을 해준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축구가 훨씬 광범위하고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야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장로교보다는 감리교단에 소속돼 있는 선교사들이 주로 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로교라는 건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유행이라기보다도 번성을 했고 성장을 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스코틀랜드 계열이라든지 잉글랜드 계열의 이런 분들이 꽤 사실은 있었고 그 분들은 축구를 가져왔겠네요 그런 분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미 북장로교라고 하는 이쪽의 분들은 숭실 당시에 중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뭔가를 했고 감리교 쪽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배제고보 당시에 배제학당이라고 불렸던 쪽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장비라 그럴까요?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오기도 했고 이제 후발 주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근데 이게 워낙 신기한 스포츠니까요 사실 축구보다 더 신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왔을 테고 아니요 공이나 글로브 정도는 가져왔을 수도 있죠 처음에 올 때부터? 처음에 올 때부터 선발 때부터? 선발 때부터 아니 그분들은 선교하러 왔지 선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오락거리라든가 YG가 정말 모르는 소리 하는 게 야구는 글로브 한두 개랑 공 하나 배트 하나 들고 온다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아홉 명이 사는 게임이라는 거 안다고요 아홉 명이 모여도 경기를 못해 팀이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부대고 황성 기독교 청년회나 아니면 각 지역의 YMCA 지부 같은 쪽은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이죠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다 그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농구공이나 야구용품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같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들은 처음부터 사실은 들고 갔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갑자기 애들 불러다가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거 이상하잖아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놀자고 재밌는 놀이 있다고 처음부터 야구 장비 농구 장비 축구공 이런 거 다 들고 왔다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를 보면 꼭 장비가 없어도 야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손으로 때리고 그리고 손으로 잡고 던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해봤나 봐요 그래도 했죠 축구하고 야구 중에는 어느 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축구인가? 축구가 먼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축구는 우리도 비슷한 운동이 고대부터 있었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축구? 축구 그런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야구는 진짜 룰도 복잡하고 희한한 운동인데 한국인들이 좋아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호기심을 훨씬 더 축구보다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축구는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만 야구는 사실은 움직일 때도 있지만 정지된 동작이 훨씬 많고 그래서 물끄러미 봐야 하는 머리 이렇게 댕기머리하고 이런 조선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야구의 매력을 가질 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약간 뭔가 좀 양반문화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축구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흉내낼 수가 있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돌지방광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야구는 흉내내려면 뭔가 막대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글러브 비슷한 것도 있어야 되고 조기는 유니폼을 저렇게 입었는데 우리는 벗어발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야구가 티내기에 훨씬 더 좋아진 축구 맞습니다 축구는 룰을 사실 몇 가지 복잡한 룰이 있긴 합니다만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발로 차서 이 공을 저기에 넣으면 돼 이렇게 하면 끝인데 사실은 야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알 수 없는 경기라는 거에서 오는 기본적인 호기심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교수님께서 설명을 안 하신 대목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은 왜 야구에 그렇게 약간 호감을 가졌었어요? 일본 야구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책의 그 다음 뒤에 수많은 얘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요일 날 또 야알못 저랑 같이 야구의 나라를 이정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что то вот того то то о то то ENNSY